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동영어는 당신께 좋은 글 좋은 말은 아침 이슬과 같습니다. 이슬은 양은 많지 않지만 식물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사막 같은 지역에서는 이슬이 식물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좋은 말은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의 좋은 말은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한 좋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슬이 아침에 식물을 적셔주는 것과 같이 좋은 말을 해서 사람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준다면 좋은 말을 듣는 사람은 생명수를 공급받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좋은 말은 소망이 있는 말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모를지라도 상대를 설득하려는 말과 책망하는 말은 때로는 소망을 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르게 자기만의 변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상대가 못하는 것을 책망하고 고면하면서 따라하라고 할 때 상대는 죽어도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너무 강하게 요구하면 상대의 소망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부모의 지나친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명을 끊는 경우도 종종 일어납니다. 소망을 주는 말을 하세요. 이슬과 같이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말을 하세요. 소망을 주는 말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좋은 미사여고를 써서 우유보다 매끄럽게 말을 할지라도 진실되지 못한 말은 결국 상대를 찌르는 비수와 같이 것이 됩니다. 때에 맞는 옳은 말은 기쁨을 줍니다. 한마디의 말이라도 아름다운 말을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식물을 적셔주는 아침 미술과도 같이 영롱하게 빛을 낼 것입니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보기에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